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코오롱 스포츠가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캠핑 에브리웨어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캠핑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바쁜 도심 속에서 잠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는데요. 캠핑 용품 중 가장 큰 구조물인 텐트, 타프, 해먹 등을 사용해 산의 지형을 표현하고 그 안에 휴식 공간을 배치해 마치 실제 캠핑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연출했습니다.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치 형태의 해먹과 흙, 돌 등으로 표현한 숲길 패브릭 스크린을 통해 독일, 오스트리아, 스위스로 이어지는 콘스탄츠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고요. 여기에 초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물과 바람이 흐르는 소리, 모닥불과 풀벌레, 빗소리 등 야외 캠핑장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한уб ovat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요즘 최고 대세인 캠핑을 자연 속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남동이라는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코고농 스포츠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8월 말까지 전시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 에브리웨어 전시를 통해 한여름 쉼표 같은 휴식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